다음 소식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주간 업무 회의를 통해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 혼란스러운 현 상황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권 시장은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을 세우고 업무에 대한 강도 높은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선으로 시정과 지역경제가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상적 업무나 행사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서민경제가 타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